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 영상에서는 가을과 겨울 시기에 여러분들께서 그 돈복 터지게 만드는 그 간단한 풍수 방법이 있습니다. 돈복도 터지게 만들면서 동시에 그 자연 생태계에 커다란 그 적선과 그 활력을 줄 수 있는 그런 그 선순환의 그 불을 지피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. 어떤 방법이 그렇게 그 선한 영향력까지 또 미친다는 소리인지 이 내용 그 간단히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. 오엔 그 토의 기운이 그 지배하는 그 모든 공간이 바로 우리들의 그 재물밭의 중심 무대인 셈입니다. 이때 그 여러분들께서 그 집에서 준비한 그 소금 반 스푼 정도를 자연의 그 땅 위에 특히 그 가을 겨울 시기에는 꼭 뿌려주시게 되면 이때는 그 개인의 그 돈복에 들어 있을 그 부정성 제거가 됩니다. 동시에 그 소금은 오엔 그 물의 요소를 대표합니다. 그래서 뿌려진 그 소금으로 인해서 땅이 그 건조하지 않은 또 물 공급이 제대로 된 찰진 그 재물밭을 암시합니다. 이런 그 변화된 그 풍수 환경은 질적으로 또 나아진 우리가 또 돈복을 크게 그 발복시킬 가장 그 좋은 환경을 의미합니다. 여러분들께서 그 가을 그리고 겨울의 이 시기에 이렇게 그 뿌려준 그 소금 때문에 야생동물은 또 그들의 그 생존을 위해서 꼭 필요한 또 아주 그 중요한 그 연분 섭취 활동을 또 할 수 있습니다. 또 적절히 이렇게 그 추가된 그 연분 함량은 토양의 그 질을 또 질적으로 개선시켜줍니다. 토양이 그 재물밭이고 그 재물밭에서 또 사람의 그 돈복이 나오는 거니까요. 결국 우리 손으로 또 돈복의 질을 크게 그 끌어올리는 그런 그 풍수 방법이 되어줍니다. 여러분들께서 자연이나 또 야외 나가셔서 이렇게 그 뿌려준 그 소금은 재물밭이 그 환경이면서 또 동시에 자연 생태계의 그 선순환을 또 촉진합니다. 이런 그 생태적인 균형은 풍부하고 또 다양한 그 동식물의 그 성장이라든지 그들의 그 번식을 돕는 그 행위가 됩니다. 돈복도 불러들이고 또 동시에 그 적순하는 그런 마음이 실리게 됩니다. 그래서 가을 겨울에 여러분들께서 그 야외 나갔을 때 미리 그 집에서 그 반스푼 정도 소금을 꼭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. 이런 그 간단한 그리고 또 사소해 보이는 그 풍수 방법이 여러분들의 그 돈복의 질을 더욱 그 비옥하고 또 찰지게 가꿔줍니다.